광주내일 창조승마클럽 승마트래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참가한 회원 한분 한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개인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뭐가 반갑네요 근데 와 몽골의 자연이 아름다워요 푸른 초원을 같이 달려보고 나와요 창조 화이팅 좋아요 자 우리 하세요 안녕하세요 창조승마협회 김보라입니다 오늘은 몽골을 달리는 몽골의 과결한 초원을 달리는 에마부인 김보라예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백현옥입니다 몽골의 초원을 말을 타고 신나게 달립니다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순입니다 몽골의 대자연 속에서 말 타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조육기 고환숲입니다 창조육기에 들어와서 생전총 말을 타 보니까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몽골로 오세요 오세요 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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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다고 말해 할래요 몽골의 드넓은 푸른 초원 창조육기 하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수민입니다 저 푸른 초원인데 끝 이상으로 참가한 회원 한 분 한 분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변 배경에 몽골 텐트가 거북바위 주변에 쭉 쳐져 있습니다 초원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다음은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 상황으로 우리 회원들이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승마 트레킹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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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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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